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컴알람입니다. 제가 2020년도 새해 계획표 영상을 한번 촬영했었는데요. 제가 그 영상에서 제 포부? 이걸 포부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밝힌 적이 있어요. 이번 연도에 로스터기를 산 다음에 대회를 한번 나가보겠다. 이게 목표라고 잡아놨었는데 네, 드디어 로스터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바로 부자 로스터 B1.0 최신 버전이고요. 전기식 로스터기입니다. 와, 지금까지 제가 통돌이 250g짜리 두 개를 볶으면서 제 카페 원두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었는데 돈이 좋다는 걸 새삼 또 느끼네요. 정말 편하고 빠르더라고요. 자,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부자 로스터기를 구매하기 전에 리뷰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로스터기를 구매하면 리뷰를 꼭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매한 지 한 열흘 됐나? 네, 그 정도 됐는데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장점, 단점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의 장점은 바로 가격이죠. 진짜 저렴하게 디자인도 예쁜 제대로 된 로스터기를 하나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직접 금액 얘기는 하기 좀 그렇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진짜 다른 로스터기에 비하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기식이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없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3층, 4층 이상의 높이에서 로스터기를 설치하면 가스식은 가스 배관을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코드만 꽂으면 바로 됩니다. 물론 이게 3kW를 먹기 때문에 단독 콘센트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런데 여기서 로스터기가 가스식이 좋냐, 전기식이 좋냐 이거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뭐가 좋다 이것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구매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뒤에 덧붙일게요. 그리고 1kg 소형인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에어온도, 드럼 온도, 댐퍼 조절, 타이머, 열원 조절 드럼 회전 조절만 없더라고요. 그렇게 있을 건 다 있고요. 그리고 아티산 프로그램이랑 연동하기 쉽게 코드를 따로 뽑아놔서 그냥 선만 꽂으면 바로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저도 아티산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깔고 한번 연결해봤는데요. 제가 사실 컴맹이라서 아직 못했거든요. 빠른 시일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정보였고요. 이제 제가 한번 사용해보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일단 투입량이에요. 투입량은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데요. 적정 용량이 300에서 800g 그리고 최대 1kg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kg를 놓고 한번 돌려봤는데 네, 결과물이 고르게 벗기긴 해요. 그런데 좀 많이 버거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원을 조절해가면서 이 맛과 향을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많이 벅차 보였어요. 괜히 적정 용량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700g으로 프로파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건데 에어온도가 나와있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로스터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나봐요. 자, 다른 로스터기는 에어온도가 좀 많이 높아지거든요. 막 200도 중후반대까지 올라가고요. 키로수 높은 거 그러니까 좀 대형 로스터기는 300대 초반까지도 올라가는데 제가 이 부자 로스터기를 쓰면서 가장 높여봤던 에어온도가 210도입니다. 네, 아무튼 200도 초반이죠. 그래도 제가 써보면서 또 느꼈던 게 190도 이상이면 열 역전 현상은 안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제가 좀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쿨러가 많이 약하다고 느꼈는데요. 700g을 볶은 다음에 배출해서 쿨링을 할 때 드는 시간이 2분 30초입니다. 네, 좀 더 빠른 쿨링을 원하시면 교방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저는 교방기가 없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나뭇주걱으로 열심히 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단점이라고 말하고 욕하기에도 좀 그런 게요. 저렴하니까. 만약에 로스터기가 비싸면 비싼 쿨러가 들어갔겠죠. 강하고. 그래서 이 쿨링, 이 점은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는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기식의 특징인데요. 여론이 한 템포 느리다는 거죠. 가스식은 화력을 높이면 바로 불이 세지고 화력을 낮추면 불이 바로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덕션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게 불이 차츰차츰 올라가죠. 그리고 차츰차츰 꺼지고. 그래서 이게 한 템포씩 느리다고 하는데 제가 이 한 템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1분가량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고 싶은 그 타이밍 그 타이밍 1분 전에 여론을 높여야 되고요. 온도를 낮추고 싶다 하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의 1분 전에 온도를 낮춰주셔야 됩니다. 미리. 저도 지금 그렇게 프로파일을 잡고 있고 많이 잡아놨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결과물이죠. 원두가 제대로 뽑혔는지. 네, 원두가 제대로 뽑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르고 정말 예쁘게 잘 뽑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통돌이로 했을 때보다 맛이 좀 비어있고 아쉽더라고요. 향미 같은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시길 제가 2년 동안 통돌이로 열심히 커피를 볶았잖아요. 그러면서 잡아넣은 수많은 프로파일, 경험 그리고 노하우까지.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을 텐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로스터기로 어떻게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한 번에 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신 말씀이 만약에 장비빨로만 맛있게 볶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로스터 대회에서 우승한 그 수많은 로스터들은 전부 다 고가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로스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로스터기를 사용하는 로스터 분들이 전부 다 우승을 하고 심지어 제 선생님은 첫 대회 때 탑10까지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사용하셨던 로스터기는 자장 로스터기셨대요. 근데 제가 이게 제 선생님을 항상 매회 영상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언급하는데 제 선생님 이번에 한 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언젠가는 제가 초대해서 같이 대화 놔두면서 영상도 찍어보고 한 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면목동에서 카페 겸 공장을 하고 계시고요. 로스터로 좀 수상 경력이 많아요. 이렇게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따라잡을 겁니다. 스승의 가장 큰 행복이 제자가 자신을 따라잡았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선생님께 이 행복감을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공감했던 그런 부분 장비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고가 장비 저도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고 여건이 안 된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장비를 구매하신 다음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장인이 되시면 그게 더 멋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첫 번째 제대로 된 로스터기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